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했겠냐고 그게 누군데 나한테 지X냐고 찌질이 새끼나 뒤졌다고 걔 오발을 떨지는데 지가 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지X야 나 어제 뭔 일 있었지? 야 미친놈 떴다 미친놈 너희들은 학생이 아니다 범죄자지 잘못을 했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 그치? 나 다닌 때가 돼 너 그게 뭔 상관이야 그녀떨